잠적설까지 나돌던 고영태 전 WK 이사가 6.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서둘러 재판정으로 들어간 고 씨는 피고인석에서 자신을 쏘아보는 최 씨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바로 작심한 듯 관련 증언을 쏟아냈습니다. 먼저 국정농단 사태의 본산으로 지목된 WK에 대해 고 씨는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라고 못 박았습니다. 자신의 회사였다면 자신이 이사직에서 잘렸겠냐는 겁니다. 고 씨는 이어 다른 대표들도 다 바지사장이었고 최 씨가 업무 전반을 지휘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고 씨는 WK 사무실에서 최 씨가 대통령 연서문을 고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WK 사무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알려진 태블릿 PC가 처음 발견된 곳입니다. 고 씨는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 씨가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가까운 사이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. 고 씨는 또 최 씨가 청와대 비서들을 개인 비서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도 말했습니다. 고 씨는 의류관계 사업을 하며 최 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박 대통령의 옷까지 자신이 직접 만들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와 관련 고 씨는 박 대통령의 옷값은 최 씨가 항상 지불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고 씨는 최 씨와 멀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신은 열심히 일했지만 모르는 부분에서 부적절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 위험하다는 생각에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WK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고 씨라며 최 씨는 자금을 지원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고 씨의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고 씨가 사이가 틀어진 최 씨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고 최 씨는 거짓 증언의 피해자라는 겁니다.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증언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고 씨는 이날 법원으로 찾아온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 제시한 증인 출석 요구서는 지금은 받기 좀 불편하다며 수령을 거부했습니다. 헌법재판소의 증인 출석 요구는 거부해오던 고영태 씨가 오늘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 출석해 최 씨 측과 거친 공방을 벌임에 따라 고 씨의 증언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헌재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법률방송뉴스 김소희입니다. 법률방송뉴스 김소희